벌써 마음의 준비를 했네 그려 그래 자넨 상처하고 나면 어떻게 살 건가 그때 채 학장의 얼굴에서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난 젊고 예쁜 여자도 원치 않아 꽃은 피면 시들기 마련 아닌가 내가 뭐 여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원이 있다면 돈 많은 과부를 만나 돈이나 실컷 쓰다 죽었으면 싶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꽁트 세 편입니다 신예숙 역지사지 성지혜 배꼽의 미약 송경아 개똥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역지사지 신예숙 학식 높고 인품 좋은 K대학의 최학장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신뢰의 대상이었다 그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말 실수 한 번 하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마음이 얼음장 같은 사람도 그의 온화한 미소만 대하면 금방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며 그의 인품을 칭찬했다 그에게는 이제 50을 갓 넘긴 10년이나 어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애처가로 소문날 만큼 늘 아내 자랑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의 아내는 그 못지않게 교양과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다 물론 두 아들도 부모를 닮아 지모가 출중하여 일찍부터 세인의 집중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의 아내인 백여사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문의 진실을 파악할 겸 친구인 민교수가 그를 찾아갔다 그래 자네 부인이 와병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그렇다네 말과는 달리 그의 얼굴빛은 너무도 초연했다 마치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전혀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 민교수는 탐색하는 듯한 언어로 말했다 이왕 벌어진 일 할 수 없지 않나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 안 그런가 민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창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허허 웃었다 벌써 마음의 준비를 했네 그려 그래 자넨 상처하고 나면 어떻게 살 작정인가 그때 최악장의 얼굴에서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난 젊고 예쁜 여자도 원치 않아 꽃은 피면 시들기 마련 아닌가 내가 뭐 여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원이 있다면 돈 많은 과부를 만나 돈이나 실컷 쓰다 죽었으면 싶네 저런 도둑농 같으니라고 민교수는 하도 기가 막혀 하마터면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아내를 두고 재혼이라니 저런 날강도 같으니라고 민교수는 순간 그동안 최악장의 그 고매한 인품에 속아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병마와 싸우는 아내에게 걱정은커녕 돈 많은 여자와 재혼을 꿈꾸다니 그의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민교수는 아내를 붙잡고 최악장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역시 기가 막히다는 듯 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세상에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최악장이 죽기나 했으면 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평소엔 얼마나 고고한 척 위선을 떨었는지 그게 남자들의 본심인가 보죠 그러면서 아내는 민교수에게 눈을 흘기는 것이었다 민교수는 최악장과 자신을 동일범으로 취급하는 아내를 보고는 공연히 말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평상시에도 최악장은 좀처럼 화를 낸다거나 경우에 어긋난 행동은 안 하기로 유명했었다 아무리 화날 일이 있어도 그는 결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이 그의 벼로였다 아무리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일지라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행동을 자제했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인해 그의 인격이 완전히 허위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돈 많은 과부와 재혼이라니 그동안 최악장에 비해 출세길이 늦어있던 민교수는 아내와 함께 최악장의 인격을 마구 짓밟았다 그러다 민교수는 미국의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다 그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최악장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다 그의 체류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어느 날 민교수는 우연히 최악장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병든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와 놀아나던 최악장이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국내 일간지는 물론 미국에 있는 교포신문회까지 크게 기사화 되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고매한 인격뒤에 감춰진 복잡한 여자관계를 밝히다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뒀던 이중인격자의 말로 지고지순했던 최악장에 감춰진 인생현장을 취재하다 등 소 제목하에 그의 치부와 화려한 여성별력이 낱낱이 까발려져 있었다 그와 동시에 청렴결배, 사도의 표징으로까지 여겨졌던 그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엄청난 비리가 포착되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그의 죽음과 행적을 두고 각가지 공방이 벌어졌다 희대의 생마, 지킬 박사와 하이디의 대표적 인물 그 인간의 낮과 밤의 사생활을 밝히다 인면 수심 등등 거기에다 한술 더 더 확인된 바 없는 소문들이 본물 터지듯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여자 관계는 필설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것이었다 사창가의 여인으로부터 고급 룸사롱의 호스테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 연예인도 끼어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대학에서 가르친 여자 제자도 끼어 있었다 한편에서는 그가 동성 연애자라는 기막힌 소문도 퍼져 있었다 그는 죽음과 함께 명예도 바구 곤두박질 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민 교수의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늘도 무심치 않지 어쨌든 귀국하면 미망인에게 인사나 합시다 얼마 후 민 교수는 아내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재학장이 살던 노년동으로 차를 보랐다 막 벨을 누르자 젊은 가정부가 나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사모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아내가 인사말로 묻자 가정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래전에 쾌차하셔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신대요? 아 저기 내려오시는군요 최학장의 아내인 백여사는 이전보다 더 우아하고 품위있게 변해 있었다 그가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오는데 한 마리의 학이 걸어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젊고 건강한 사내는 그녀를 에스코트하느라 사뭇 긴장된 표정이었다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 민 교수와 그의 아내는 사내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의문을 던졌다 사내가 백여사의 옆자리로 와 앉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내의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인상이었다 그가 아슴한 기억을 떠올리는데 백여사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실 것 없어요 제 남편이에요 민 교수와 아내는 동시에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남편으로 보기엔 사내가 너무 젊었기 때문이다 그럼 재혼하신 겁니까? 왜요? 전 재혼하면 안 되나요? 백여사는 이상하다는 듯 대묻고는 새 남편과 함께 은밀한 웃음을 교환했다 백여사의 새 남편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리던 민 교수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재학장의 제자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민 교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은 재학장이 죽기 전부터 그 집을 자주 드나들곤 했었는데 민 교수가 방문했을 때 몇 번인가 본 기억이 났다 죽은 아내를 못 잊어 하며 청승맞은 꼴로 눈물을 짓고 나는 그에게 열부났군 열부났어 하며 비아냥거리던 재학장 생각이 났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다니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애모가 출중하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백여사와 재혼했는지 민 교수는 다름대로 추측해 보았다 그는 재학장에게서 전임 강사 자리를 따내기 위해 그 집을 뻔질라게 드나들기 시작한 어느 날인가부터 백여사와 눈이 봤지 않았을까 그러던 차에 그녀가 자리에 몸져눕자 재학장은 드러내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틈을 이용해 그는 백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으리라 또 재학장이 남겨놓은 막대한 유산도 탐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민 교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어쨌든 백여사는 전남편인 재학장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을 미천으로 자신보다 열 살이나 어린 남자와 재혼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민 교수 부부는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배꼽의 미학 성지혜 임신한 지 일곱 달 무렵 서정은 남편에게 떼연녀가 있다는 걸 알았다 모름지기 아내란 남편의 그림자 변화에도 민감한 법인데 그들의 관계가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고 서정은 뒤늦게 후회했다 그동안 지독한 입덧을 치르고 태아에게만 관심이 쏠려 남편을 볼만 장만 대한 게 실수였던 것이다 그렇긴 해도 내조자가 똥물까지 토한 입덧의 고통을 겪는 동안 지아비가 다른 여자에게 뽕 같다는 건 아내로선 이해 못할 파렴치한 행위였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 지나 임신까지 하고 보니 산다는 게 삶은 달걀 껍질 벗기듯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이혼이란 말을 꺼낼 순 없었다 결혼 전 서정은 어딜 가도 무얼 봐도 시들했다 매사에 심드렁한 서정을 보고 직장 동료 백석은 그게 노초녀의 고약한 버릇이라며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마음을 추스르면 괜찮을 거라 했다 거기가 어딘데? 꽃지 해수욕장 낙조가 일품이거든 마침 여름 휴가철이었다 서정은 직장 동료들의 뜻에 따라 꽃지로 향했다 그곳이라고 특별히 나은 건 없었다 여느 해수욕장처럼 모래사장과 섬과 바다가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서정은 몸에 태닝오일을 바르고 모래사장에 틀어놓어 일광욕 쐬는데 언뜻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자신의 몸을 되쏘는 걸 감지했다 웬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찰칵찰칵 자신의 몸을 찍어댔다 조금만 옆으로 옳지 다리는 쭉 뻗고 어떤 포즈를 서정은 너그럽게 나왔다 나는 직업 모델이 아님으로 필름은 되돌려줘야죠 하며 해수욕장에선 가끔 그런 몰카를 당해 역공세를 펴면 펼수록 옥신각신거리가 쉬웠다 난 파파라치가 아닙니다 남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만일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카메라를 깨트리고 말겠어 서정은 표정을 바꾸고 강하게 반박했다 된통 걸려들었군 대대고는 만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에 합당한 여자를 슬쩍 카메라에 담는다고 누가 나를 무례한으로 몰겠습니까 남자의 단단한 고집을 읽고 서정은 더 이상 버텨볼 용기를 잃었다 그러자 뒤이은 남자의 고백이 서정의 길을 쏠깃하게 했다 그대 배꼽엔 무엇이 숨었을까 난 기막히게 아름다운 배꼽을 치는 그대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치에 통달한 성자가 된 기분이었소 미의 기준을 얼굴이나 가슴 허리선이 아닌 배꼽에 둔 남자의 속셈은 뭘까 상대방의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의 눈동자가 깜빡등을 켰다 지구의 중심이 성자의 배꼽에서 유래된 걸 모로? 그건 성직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지론일 테지만 나도 알고 싶어 연구 중이랍니다 다만 배꼽이 인체 중앙에 뿌리박듯 박혔다는 것에엔 그 순간 낙조가 활아락 타올랐다 서정은 서해안을 감싸돌고 돌던 꽃처럼 피어오른 붉은 기운에 휩싸였다 그는 거푸 서정을 모델로 카메라 앵글을 돌렸다 나는 보았습니다 무얼? 서해안의 낙조가 원을 그리며 그대 배꼽으로 쏙 들어가는 걸 남자의 표정에 나타난 환희가 자신에게 접목된 양 서정은 가슴이 따스해졌다 아, 그래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 이 남자랑 대화를 나누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며 수긍하는 자세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서정은 그와 함께 배를 탔다 그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해 순순히 응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라비 바위와 할미 바위로 가서 전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숨진 아내와 시체가 되어 돌아온 남편 그들 부부의 넋이 담긴 바위의 전설을 화재에 올렸다 그가 꽃송이처럼 붉게 타오른 낙조를 카메라에 찰칵찰칵 담으면 서정은 아, 탄성을 지르곤 했다 사흘째 날 밤에는 그도 서정의 동료들과 어울렸다 낮에 잡은 조개랑 개를 숯불에 구워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백석이 켜는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며 밤을 새웠다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들어누어 일광욕을 즐기고 수영도 했다 해가 기울 즈음에는 카페에 들려 서로 마저보고 맥주도 마셨다 찬하 씨는 내 배꼽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서정의 물음은 검질겼다 사람의 배꼽은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상연달과 하연달 상연달 배꼽은 위로 향해 긍정적이라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연달 배꼽은 아래로 쳐져 부정적이고 뒷걸음치는 격이니 된병인 거죠 서정 씨의 배꼽은 상연달 중에 상연달이라 내가 감동 먹지 않을 수 있나요? 예찬도 그런 예찬이 있을까? 서정의 목소리는 탈떠서 팡팡 나팔 소리처럼 울렸다 금메달감? 생명보험이라도 들어 길이 보존해야겠네 서정은 잠시 침묵하곤 의문을 바랬다 혹시 찬하 씨는 별나라에서 꽃지로 기양 오신 거 아닌가요? 배꼽 탕구 아니고도 서정의 관심을 끈 건 그의 생김새였다 나를 세상 밖으로 기양 보내고 싶어 그럽니까? 그가 긴 속눈썹을 깜빡거리며 오뜨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생김새와 나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나도 공감입니다 서정 씨가 별나라 아가씨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내 눈동자가 별처럼 초롱초롱합니까? 서정의 입에선 저절로 쏴쌓아 폭포소 흐르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노! 만일 그렇다면 단 이 자리에서 도망쳤을 겁니다 뜻밖의 반응으로 서정은 먹먹해졌다 오해 마십시오 내 위엔 누님이 셋인데 이웃들에게 튀기란 별명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므로 난 아가씨 같은 전통 몽골적 얼굴을 보면 호감이 갑디다 그렇다면 찬아 씨는 정말 호녀라인가요? 파파? 마마? 부모 중 누가 서양 사람이냐는 물음에 그는 눈을 깜빡깜빡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파파와 마마가 한국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다? 그런 아리송한 대답은 사절 서정은 파란머리 하듯 손을 회해 내져었다 나도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니란 것엔 공감입니다 파파는 전통 몽골적 얼굴이지만 마마는 서양인 같거든요 걸핏하면 파파는 마마에게 당신은 코쟁이 비행기에 실려온 수입종이라고 언짢아 했지요 파파는 뭘 몰라도 한참이나 모른 고집을 피우셨는데 그게 눈 크고 코 크고 키 크고 얼굴 새하얀 이별난 미를 지는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겠지만 그 의처증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찬반 논란이거든요 왜죠? 서정은 그를 응시했다 파파는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떠올리며 마마 족보에 코리아 여자를 겁탈한 양코뱅이 조상이 있을 거란 상상에 사로잡혔거든요 우리는 단군 후손인 단일민족이 아니고 샘조 후손으로 이주해온 곳이 몽골이라 그가 말끝을 흐렸다 머리가 어지럽네 족보연구 대가가 옆에 계시니 서정은 골골 알른 신용을 했다 일순 그의 목소리가 은밀해졌다 그대는 눈두덩이 두꺼우며 뱁새 눈을 한 아니 내 눈이 뱀처럼 간교해 보여요? 뭘 모르시나 봐? 뱁새는 굴뚝새와 비슷하나 생김새가 곱고 예쁘다는 걸 나는 그대의 가늘면서도 셀룩한 눈을 보면 금방 뭐라 하셨죠? 난 서정씨의 눈을 보면 성욕이 일거든요 타인들이 대바라지게 뱃가린 성욕이란 단어가 가장 순수한 인간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보다 서너 살 적어 보인 이 남자의 육체는 얼만큼 억센 근육질일까 보냐 그래도 서정은 모른 척 신소리 냈다 왜 한민족은 뱁새 눈일까요? 먼 옛날엔 한반도가 아주 추웠대요 그러자니 눈동자의 동상을 막기 위해 신루는 할 수밖에 그런 사실이 유전으로 이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암튼 김수로왕 왕비는 인도계이고 그 왕릉의 문무상이 곱슬머리한 아랍계라니 그런 증거로도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거든요 닷새 휴가가 그의 등장으로 후딱 지나간 셈이었다 어쩐다? 날이 새면 떠나는데 서정은 자정이 넘도록 그와 함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새벽이 되자 서정도 가슴에 품은 정감을 바깥으로 내뿜었다 나도 찬하 씨의 촉촉한 눈을 보면 성욕이 일거든요 남편이 어디에서 여자와 미래를 나누는지 서정은 쉽게 알아냈다 장소는 다름 아닌 꽃지 해수욕장이었다 남편이 카메라 든 걸 보고 그가 배꼽 탕구에 여자를 필요로 했다는 걸 터득했다 평소에도 그는 자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꼽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므로 서정은 남편과 인연 맺어준 선홍빛 비키니를 입었다 임신 7개월이지만 복이 민망할 정도로 배불뚜기가 아니라 비키니 차림이 덧나 보이진 않았다 어느새 햇빛에 달궈진 모래 못잔케 뜨거운 느낌이 뱃속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올랐다 음계를 파할 듯 태아가 헤엄쳤던 것이다 그러자 서정은 남편의 여자를 탐방해 넘어뜨릴 호재를 발견한 양 용기가 샘 솟았다 그 순간 꽃처럼 피어오른 서해안의 닥조가 서정의 몸을 휘감았다 불과 이닐꽃 바짝 떨어진 곳에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게 눈에 잡혔다 서정은 연악락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먼저 서정을 발견한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메라로 서정의 배를 향해 셔터를 눌러대며 소리쳤다 지구의 중심은 바로 그대 배꼽이로군 개똥 송경하 주말이면 절의 고도에 유배된 듯 짙은 고독감에 사로잡힌다 못해 솔로들 누구나 앓고 있는 고독이지만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앱으로부터 주어진 여건도 아닌데 이래저래 가수 말해만 할 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얼마 전까지 결혼정보업체에서 걸려오던 전화마저 끊긴 상태다 주중엔 그래도 바쁜 척 사실 모미아들 인간들 틈새에서 부딪히며 시간에 쫓기지만 내심 마음 한가운데 뻥 뚫린 고독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휴일이면 유난히 그 증세는 강화되고 지금은 지병으로 고착된 상태다 그 시끄럽게 울려대던 핸드폰 소리도 주말만 되면 잠잠하다 조용히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라는 안목적 배려처럼 담배 한 개비 불 사르고 싶다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애로움 고독감을 연기와 함께 날려버리고 싶다 양재천 변에 조성된 벚꽃길에 꽃 터널을 이루고 만개한 벚꽃 무리 사이로 부지런한 왕벌들이 윙윙거린다 개나리는 언제 피었다 졌는지 흔적만 남아있고 꽃대 위에 피어난 이파리가 엷은 초록빛을 토해내고 있다 헐 시간은 지치지도 않니 고개를 들어보니 벚꽃머리 뒤로 청해색 하늘이 배경처럼 받쳐있다 꽃잎이 청분홍빛으로 보인다 산책길 옆 펜치에서 정면으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보헤미안들이 많이 보인다 애견상 경고해 보인 데다 흑색과 상아빛 대리석의 조화가 퍽 고급스럽다 내가 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 3년 전이다 다소 비싼 월세에도 입주를 감행한 건 건물 이름 보헤미안들이란 문구에서 풍기는 뉘앙스 때문이었다 왠지 도시를 떠도는 고독한 군상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은 기대가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이를테면 외로움에 지친 여성 거주자와 눈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주의 주선으로 미팅 기회라도 그 누구에게 발설할 수 없이 혼자서만 간직한 달뜬 기대가 무너진 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서였다 각종 공과금에 각종 사용료 경비 월급까지 헐 은근한 기대가 현실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돌아온 건 경제적 부담뿐 그렇다고 항의할 조건도 아니다 제시한 계약 조건도 아니고 기대는 순전히 나의 자의적 느낌이었으니 약속이나 언질도 발뺌하기 일수인 세상에 자의적 느낌마저 존중받을 리 없다는 이성적 정신작용이 그때서야 작동이 될 게 뭐람 그 보헤미안들이란 이름은 건물주도파가 소시적 시인 아브랑이께나 읊었는데 무척 좋아했던 프랑스 어느 시인의 시였때나 어째때나 헐 뒤통수 친 사람도 없이 뒤통수 맞은 꼴이 되었다 헐 그런 속임수라면 이 도시에 차고 넘친다 이 도시 전체를 채우고 있는 전단지 해석의 여지가 무한인 애매보호한 선전 문구 저 거대한 유혹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이 없을까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가 도출해낸 결론은 이성적 판단과 함께 마음이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저 만치에서 개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뛰어나온다 뭔가 급해 보이기도 했다 반려견 치고 덩치가 제법 컸다 복주를 잡은 견주는 젊은 여자였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고 가벼운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이 퍽 편안해 보였다 눈앞을 지나칠 때 보니 순종은 아닌 것 같고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포메와 시베리안 허스키의 교배종 같았다 눈의 수정체가 유난히 희고 밝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개와 함께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개는 코를 바닥에 대고 큼큼거리면서 가진 장난질을 다쳤다 여자는 짜증 한마디 없이 이를테면 빨리 안와? 라든가 왜 이 지랄이야? 라든가 짜증을 뗄만도 한데 복주를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개의 속도에 잘 맞춰주고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만큼이나 온화한 얼굴이었다 개가 멈춰서더니 꼬리를 치켜들고 배설을 할 자세를 취했다 자세로 보아 숙회 같았다 그러면 그렇지 똥이 마려워서 배설할 장소를 찾느라 코를 큼큼거리면서 비틀거렸구나 생각하는 사이 치켜올린 꼬리 아래에서 배설물이 뭉텅 떨어졌다 덩치에 맞게 배설물의 양도 상당했다 그리고 몇 덩어리를 더 떨어뜨리고 나서 시원한 배설감에 길가에 둘러놓은 철제 펜슬을 발로 차며 장난질을 시작했다 당황한 건 견주 여자였다 운동복 차림으로 경쾌하게 걷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며 비켜갔다 여자는 크로스백의 지퍼를 열더니 하얀 물티슈를 여러 장 뽑아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배설물을 움켜지더니 둘둘 말아 크로스백을 열고 집어넣었다 여자는 서너 차례 더 길바닥을 닦아 자신의 백에 넣었다 그리고 개의 목줄을 가볍게 쥐고 천천히 왔던 길을 걸어간다 여자의 뒷모습에서 애로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해의 폭이 좁아서 일까요? 최학장의 말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돈 많은 과부를 만나 돈이나 실컷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황창현 신부님 말 맞다나 있는 돈 실컷 쓰다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인품 좋기로 유명했던 최학장의 난잡한 생활은 반전이군요 갈 때까지 간 것일까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앞둘다투어 한 사람을 지목하여 뒷담화를 했지요 그녀가 너무 인색하다는 등 자린고비라는 등 우리는 그녀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험담해 험담을 계속 했죠 어쩌면 더 과장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요 남을 뒷담화하는 버릇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허무해요 얼마나 세월이 흐르면 이 버릇이 고쳐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나한테 피해를 줬나? 그녀가 사시사철 같은 옷만 입는다고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아무튼 우리 셋은 그녀를 험담하면서 똘똘 뭉쳤죠 하지만 알아요 그 친구들도 저처럼 집에 돌아가 쓸쓸한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요 미우라 아야꼬의 소설을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자꾸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해의 폭이 좁아지죠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되는 생활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또 만나요